마포구는 개인의 배경과 관계없이 아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평한 교육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 간의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는데요. 스스로 꿈과 목표를 정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지난 19일 마포구청 구청장실에서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 간의 마포교육복지센터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마포구 내 교육소의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맺어졌는데요. 협약식에는 박홍선 마포구청장과 이용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8명의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포구는 마포교육복지센터 운영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마포교육복지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한국청소년재단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마포교육복지센터는 오는 11월에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마포구의 교육복지서비스가 더욱 향상돼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